. . . . . 왜 외머리뽑는 선택지 없음. . 날략은 좀 땡기네 아하 아 저 녀석 번지를 저렇게 온 집게 아 아 아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이 치즈직 연계 혹시 되나요? 그걸 치즈직에서 신청하셔야 돼. 베리럭스 타스 변입 37개 월드 컴퓨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작위 카드 강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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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난원 따위에 안써 필요가 없어 너는 너 말고 옥에 살꺼야 큰일날뻔 했네 근데 이제 불타 두개든 분리타임이 두개라 좋겠냐고 내 난원 따위에 살꺼야 내 난원 따위에 살꺼야 내 난원 따위에 살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을 잘못했네. 손님 찾으시는 물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재면 끝이긴 한데... hmmm... 그냥 폭필 없는데... 형상 너가 놓을까... 에너지 없잖아... 뽀뽀뽕... 리메트럭을 책임진다... 바이킹이 뽀뽀뽕을 만들었다... 뭐 복수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네... 오프선에 써야 뭐... 악몽밖에 비둘기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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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봐 때려보라고 20 뾰족함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1 악몽 수두 데카를 죽여야 돼 1 2 1 2 2 2 2 2 3 4 5 5 5 6 5 6 6 7 8 10 12 13 14 15 15 15 15 15 16 00 15 15 16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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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사일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버리렴. 죽어버리렴. 공격수기 없네. 아니 공격하도 없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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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유물. 빈쇄장 작은집. 레전드네. 첫단계 보수유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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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약이 한건 없지 않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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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